깜빡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굉장히 예쁜 곳에 왔잖아요 다들 왜 왔는지 알고 있죠 저요? 아,저 열심히 준비하고 왔어요 그럼요? 그리고 오늘 각자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하나씩 준비해 왔잖아요 다들 각자 뭐 준비해 왔어요? 약간 다 알려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No, nosotros 1 대 1이라서 아니, 벌써 이렇게 개인이라고 이렇게 안 알려주기 시작한다고? 언니는 알려줄 거예요? 저는 힌트는 줄 수 있어요. 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거짓말! 아니, 저 너무 힌트 주면 너무 한 번에 끝나는 쉬운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한 게 다들 우리 다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두 명 이상은 꾸미는 거 하지 않았을까. 나는 꾸미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니언니랑 하니언니는 꾸미는 거 아닐 것 같고 이렇게 세 명이 꾸미는 거일 것 같아요. 나는 손가락고 아니 쓰는 거. 나도 약간 꾸미는 건 아니야. 저는 약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걸 준비하려고 최대한 노력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버니즈분들이 보고 같이 보면서 같이 할 수 있게?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따라 할 수 있는 그런가? 어, 근데 나도 그런 거 같아. 내가 원래 도예를 하려고 했거든? 도예 뭔데? 도예가 도자기를 만드는 거야. 그건 좀 스케이트 너무 커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재밌는 걸로. 누가 즐길 수 있는 거? 약간 저도 힌트를 주자면 약간 요새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왠지 비즈를 사야 한 무언가일 것 같아. 저도 버니즈분들을 위해서 뭔가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설마 요리? 요리? 당근으로 젠가하기. 나는 움직이는 거 좋아하니까. 아, 액티비, 뭔가 움직이는 거. 트램폴리닝. 그거다, 그거. 그 왜? 아, 10분 동안 트램폴리닝. 게임하는 스테파 밟으면서 노래 비트 맞춰서 하는 거. 디디아, 디디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저게 뭐예요, 근데? 여기 따로 방이 있잖아. 그렇지. 화면 있고, 그럼 오늘 준비해왔던 거는 다른 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TV 보는 거처럼. 그래서 이것도 평가. 이 모니터, 여기 있는 이 모니터가 실시간 모니터인 거구나. 그런가 봐. 그런 거구나. 그럼 라이브 스트림처럼 하다가 카메라 쳐다보면 여기. 잠깐만. 저 전화기. 이걸로, 스키닉스밍이 뭐 얘기하나요? 지금, 지금 너무, 너무 카메라에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얼굴 좀 들어주세요. 너무 싫지 마세요, 지금. Anyway, 약간 좀, 그 약간 버니즈분들의 관점에 대입해서 좀, 우리가 약간 버니즈들이 됐다 생각하고. 아,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버니즈였는데요. 위트, 점수 마이너스예요. 이거 시간 제한이 있는 거죠? 맞아요.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제가 듣기로는 이 모든, 본인이 준비한 모든 걸 30분 안에. 30분? 30분. 그쵸, 30분 안에 이 보는 시청자들, 버니즈를 만족시키면서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들었어요. 저는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 수 있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그쵸, 모다니씨 뭘 준비하셨길래. 궁금하네. 베이킹 아니에요, 진짜? 아주 굉장한 걸 준비했어요. 아니, 그럼 마시는 거 준비했다고 하니까 뭐. 빨리 우리 해볼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스페셜알리티 1점. 드디어 크리에이티브이 조금 몰라. 우리 서로 누가 먼저 갈까 해서 많이 말하게 된 사람. 너네 아이컨택하지 마. 아니, 안 했어, 안 했어. 아이컨택하지 마. Ready, ready. 하나, 둘, 셋. 민지 언니. 민지. 마치 짠 듯 이렇게 결론이 났고. Anyway,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보이실까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역시 파마니. You have to hurry up.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네, 저는 지금 이렇게 혼자 멤버들을 떠나고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있는 곳에 혼자 왔는데요. 햇살도 잘 비추고 있어서 그림에 집중하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짜잔. 라이팅이 아주 좋다. 언니 컬러링 좋아하던데. 그거 버닛이 케이크 만드는 영상 아니에요? 귀여운데? 귀엽죠? 토끼들과 케이크가 있는 그림을 컬러링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안녕. 갑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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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희 토끼들 색깔이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여기 있는 색깔 중에서 가깝기도 하고 제 마음에 드는 색깔 위주로 선택해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색깔이에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 유튜버처럼 다 보여주네요. 사실 제가 컬러링을 엄청 잘해서 컬러링을 고른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돼서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아까 그 평가 목록들을 멤버들이랑 쭉 둘러봤는데 막 funny도 있었고 creativity도 있었고 wheat도 있었고 있었는데 제가 뭔가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저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기를 위해 핑크토끼가 얼굴에 절반이 완성됐어요. 귀엽죠? 귀여워. 핑크토끼 눈동자에 저희 토끼들 눈동자에 다 하트가 있는 거 멤버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방금 혜린이가 아니오라고 했나요? 몰랐군요. 전 알고 있었거든요. 토끼 눈이 빨가니까 좀 무서워. 괜찮습니다. 시작일 뿐 다음 이 노란 토끼는 뭔가 춥추고 있는 게 좀 액티비티해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근데 제가 두꺼운 마카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진한 마카펜 그래서 이런 마카를 이용해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으로 하겠습니다. 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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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색이 향이 나? 아니요. 아쉽지만 멜론 향은 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 향도 안 나요. 다니엘 씨가 사실 저는 이 노란색을 다니엘 씨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노란 토끼 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알록달록! 달록달록! 달록알록! 주황색! 너무 귀여워요. 내 토끼 좀 선글라스를 줘. 아! 토끼 선글라스 그리라고? 좋은 아이디어! 역시 파마니! 파마니! 좋은 아이디어! 근데 I don't have black. Sorry, I do. 아! 선글라스! 드디어 크리에이티비 조금 몰라. 오케이. 오케이. Oh my gosh. 이게 맞든 아니든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오! 선글라스! 잘 보인다? 아! 그루비! I love it! I like very much! 한 마리 더?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진짜 갑자기 좀 힙해진 것 같아. 미러볼도 그릴까, 멤버들? That's cool. 그리고 토끼 한 마리 혜인이처럼 만들어주기. 혜인이 토끼 어떻게 그려줄까요? 아! 일단 혜인이 생각해서 연보라로 Starting 해볼게요. Start it. 여러분 제가 진짜 충격적인 거 알려줄까요? 저 10분 남았대요. 시간이 없어요! 언니! You have to hurry up! 혜인이 그거 좋아하거든요. 작은 핀? 딸기를 핀으로 그려주겠습니다. Oh! Great tip! Great tip! 귀여워. 파마니 씨, 원하는 토끼 컬러가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그 민트 파란색 사이에. 초록색이랑 파란색 사이에 있는 색. 라임 그린 아니면 약간 페일 그린? 지금 우리 텔레파시 통한 건가? Wow! 파마니예요. 그냥 파마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단위를 생각하는 해바라기를 하나 그릴게요. 약간 사실 이 해바라기 비밀이 있어요. 미러볼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휴대용 미러볼. 컬러링북 한편에 개구리. 럭키. 마지막으로 우리 혜린 씨 토끼는 제 옆에서 선글라스 끼고 혼자 팔 벌리고 계신데 아까 요청하신 개구리를 제 스타일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좀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는 개구리를 하나 그렸고요. 로얄 블루 컬러로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로얄 블루. 혜린 씨 이 색깔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뭐 포인트가 필요해요. 한 방이 부족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보고 한 방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뭔가 멤버 한 명 한 명의 그림이 꽤나 잘 그려진 것 같고요. 캐릭터가 잘 보여진 것 같고. 이 가운데 이 빈키봉을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이 색깔이 마침 딱 너무 빈키봉 색깔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가 여기 강혜린 씨의 요청 사항도 드려드렸거든요? 여기 선글라스 이혜인 씨 다니엘 씨 이게 다 다 그림을 채웠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나를 안 그렸네? 저는 눈썹을 좀 진하게 그리고 끝낼게요. 진짜 바로 저가 됐어요. 이게 한 방이었네. 이게 한 방이었네. 어쨌든 저는 이제 만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만족하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저 스스로는 진짜 굉장히 만족하는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버니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다음 멤버들이 재밌는 걸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전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누구든지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와 큐에이티브 이쁘네요. 오! 시간이 얼마 없어! 이제 제 차례인데요. 제가 준비한 건 바로 핸드폰 케이스 꾸미기예요. 핸드폰 케이스! 재밌겠다. 이거 봐요. 이거 약간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을 일부러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꾸며볼게요. 이렇게 예쁜 스폰들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나 보이지 않아? 큐트! 벌써 큐트! 저는 약간 뭘 꾸밀 때 큰 틀을 먼저 잡은 다음에 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는 편이라서 아크릴 물감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잠시만요. 음... 잠깐만요. 이게 약간 그... 어... 이 테이프? 아 원정성 테이프로 제가 할 부분만 혜인아! 네? 빨리 시작해! 혜인티! 시간이 없어요! 뭐라 그런 걸까요? 시간은 제? 제 생각에 오늘 다 완성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귀엽네? 시간은 없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도 할래요. 야! 아크릴 물감은 꼭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친구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진한 초록도 섞어주는 거죠. 뭐 그려요? 지금 풀밭 그리고 있어요, 풀밭. 아! 나 맞았어! 톱톱 그리였나? 좋아하는 그런 그림 있잖아, 그... 잔디, 하늘, 나무, 동물... 비어진 곳 없도록 잘 보고 이렇게 잘 해줘야 돼요. 투명한 곳이 있으면 보기 안 예쁘지 않아요? 그렇게 팁도 주다니. 좋군요. 거의 약간 그 DIY, DIY 영상 같아. 곰돌이도 그려달라고 할까? 알겠습니다. 그려드리겠습니다. 인지언니 곰돌이는... 어, 잠깐만. 아, 뭔가... 아, 뭔가 아쉬워... 뭔가 멈춰야 되는데 아쉬워서 멈춰주기에는 그런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 시간을 너무 많이 받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흰 잔말이 아주 귀엽네요. 된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잠깐만요. 음... 뭔가 제가 핸드폰 케이스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가 그냥 특별한 핸드폰 케이스를 찾고 싶은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뭐 할지 바로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근데 저는 그래도 물감을 선택했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크리에이티비티... 맞아, 나 여기 그 잔디부터... 잔디부터 마음에 들었어. 약간 뻔하지 않잖아. 제 핸드폰 케이스를 어필하자면 굉장히 창의성이 넘치... 창의... 창의성이 넘치고 뭔가... 누구든지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점수 많이 주세요. 더 노력해보세요. 안씨가 웃기지 못하셨어요, 혜인씨. 시간이 진짜 많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왜... 지금... 잠깐만... 혜린이 언니는 일단...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그려 개구리! 개구리! 오마이갓! 시간이 없어! 지금 너무 초조한데 그래도 멤버들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드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해주세요. 우와, 예쁘다! 이쁘대요! 오! 비즈로 입을 그려줄게요. 와, 큐에이티브! 새고 같은데, 이거 약간? 미안해요... 이게... 애기가 아니에요, 저거? 한이 언니는... 애기! 어떤 게 한이 언니 닮았어요? 골라줘요. 모자! 모자 쓰는 얘! 이거, 이거? 네, 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시간이 얼마 없어! 학! 지금 현재 혜린이 언니, 한이 언니 밖에 못 넣어서 그리고 저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초조해서 곰돌이 스티커를 빨리 찾아볼게요. 민주 언니들을 닮은 곰돌이 스티커를 찾으면 바로 붙이고 끝낼 거예요. 한이 언니는 당근 스티커를 붙이려 했는데 원래 당근을 그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당근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얍! 곰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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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곰돌이 그리면 되겠다! 어? 안 그려... 안 그려져요? 네, 안 그려져요. 그렇다면... 빠르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왜요? 손이 떨리지? 시간 없어서... 지금... 지금 점점... 점점 손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혜인 씨? 고개 돌리는 데 진짜 빨라요. 저 고생이 너무 이해가 가. 한 개 더 줘야겠어. 시간 없어서 웃겨 보임. 재밌대요! 나 점수 좀 높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낮춰지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퍼니, 퍼니 내게립! 퍼니 내게립! 퍼니 내게립! 귀여운데?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입니다. 짜잔! 완성이에요. 여기 이 친구가 다니 언니 포인트고요. 개구리 무서워 보이는데? 이건 저. 보라색 나비. 그리고 이거는 개구리 혜린이 언니. 이건 곰돌이 민지 언니. 약간 할로윈 곰돌이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하니 언니예요. 하니 언니도 아크릴로 그려줄게요. 당근! 팔다리 그려줘요! 팔다리. 팔다리 초록색으로 그려줄게요. 언니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줘서. 되게 뭔가 잘? 예쁘게? 예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유니크하고 귀엽게 꾸며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고요. 눈썹이랑 눈코입이랑 팔다리 그려줬어요. 눈썹이랑 눈코입이랑 팔다리 그려줬어요. 오 마이갓! 당근 완벽해. 귀엽네요. 당근 완벽해. 나 솔직히 사고 싶어. 지금까지 이렇게 혜인이의 핸드폰 케이스 꾸미기를 마쳐봤고요. 되게 유니크하면서도 귀여운 감성으로 꾸며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언니들도 모두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안녕. 15분 남았다고요? 은근 재밌네. 여러분 퍼니 점수 잊지 마세요. 저 이거 너무 이거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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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